강원도 산지직송 깐더덕 추석선물세트 구매문의 1533-5930 신바람 농산물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검색창에 신바람 농산물 입력해주세요. 신바람 농산물협력업체 판매상품 강원도 산지직송 깐더덕 추석선물세트 판매합니다. 1년 중 가장 인기있는 품목이에요. 수분가득 당도가득 영양가득 사포닌 성분이 들어있어 노화 방지 비만에도 굿. 우유나 요구르트에 꿀을 넣어 갈아마시면 건강주스. 살짝 두들겨 고기 구워먹을 때 같이 구워먹으면 건강별식. 오이와 더덕을 두들겨 찢어같이 새콤달콤하게 묻히면 건강밥상. 그중 제일 맛있는건 그냥 먹는거. 그정도로 달고 아삭하니 입맛 사로잡아요. 판매가격 1케이지 선물포장 49,000원 무료배송 2케이지 선물포장 89,000원 무료배송 강원도 산지직송 깐더덕 추석선물세트 판매합니다. 구매문에 1533-5930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싶으시면 신바람 빌리지 앱에 방문하시면 확인가능합니다. 저희 채널은 밴드에 올라오는 정보를 단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가격 및 연락처 확인은 시골집넷에서 확인하세요. 신바람TV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사이트로 방문 부탁드려요. 다양한 매물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바람 농산물 직거래 밴드 http colon slash slash 계약재배.com